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외부 데이터 1번 시트에 다음 지시사항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텍스 파일을 열고요.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시트에 A3셀부터 시작해서 H8 영역에다가 붙여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자격시험자료.txt 텍스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실습하기 전에요. 제가 메모장에 작성된 자격시험자료 텍스트 파일을 먼저 좀 불러와 봤습니다. 불러와 봤더니 현재 자료는 수험번호부터 합격 여부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는 심표로 필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현재 외부 데이터 1번 시트에 A3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먼저 하실 작업은 A3셀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A3셀을 선택하시고 메뉴 데이터에 가실 건데요. 데이터에 가시면 화면을 확대해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고요. 텍스트 csv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csv 다음에 에서가 표시가 되어 있는 버전도 있을 거예요. 같은 기능이고요. 텍스트 csv를 클릭 한번 하시면 어떤 파일을 가져올까요? 라고 찾을 수 있는데요. 자격 시험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구분 기호의 심표를 선택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아래쪽에 로드에서요.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표 형태로 가져올 겁니다. 현재 작업하는 기존 워크시트에 A3셀부터 표시해서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요. 문제에서 따로 뭐 특별하게 언급이 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를 선택하시고 가져올 위치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의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을 할 건데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요. 새 워크시트를 삽입하여 현재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G에다가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제가 미리 메모장에 있는 데이터를 살짝 확인해 볼게요. 메모장에 파일을 가져와서 판매 실적이라는 파일을 봤더니 성명, 성별, 나이가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판매 실적으로 시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의 옵션에 가서 데이터에서 텍스트에서 레거시를 체크한 후에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파일에 가셔서요. 옵션을 클릭합니다. 옵션을 클릭하시면 데이터라는 탭이 있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여기에 텍스트에서 레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 나와 있는 옵션을 동일하게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에서 레거시라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한번 눌러 주시면 데이터 탭에 가셨을 때 데이터 가져오기에 레거시 마법사에 아까 체크하셨던 텍스트에서 레거시라는 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레거시 마법사에 텍스트에서 레거시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판매 실적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가져오기 그 다음 현재 가져오실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체크 여부 중요진 않아요. 문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을 누르시고요. 현재 데이터는요.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백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또한 특정 열을 가져와라 가져오지 말라라고 언급이 있다면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 특정 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마침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새 워크시트로 가져올 겁니다.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새로운 워크시트가 삽입이 됐고요. 현재 워크시트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뒤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 이름을 판매 실적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실적 결과 시트와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이 외부 데이터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데이터 예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 데이터 3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고 외부 데이터 3번 시트에 A1세부터 시작해서 D12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메모장에 작성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현황표가 되어 있고요. 신입사원 현황표는 출신, 지역, 이름, 나이, 성별의 데이터가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탭키가 아마도 눌러져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1세부터 표시할 거라서 A1세를 선택하신 다음 현재 예제에서는 레거시 마법사 이용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텍스트 CSV를 선택하시고 가져오실 파일은 신입사원 현황을 가져오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탭을 선택하시고요.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표 형태로 가져올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A1세부터 표시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A1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가져와졌고요. 마지막에 범위를 변환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놓으신 다음에요. 위쪽에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도구의 범위로 변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계속하면 시트에서 커리 정의와 정의가 연구에 제거되고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 데이터 탭에 텍스트 CSV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데이터 가져오기의 레거시 마법사 문제에 나와있는 문구를 잘 보시고 어떤 걸 활용해서 가져오실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범위로 변환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면 가져오자마자 바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